오왕 메이커 탐구생활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메이커 탐구생활 활동편 2 오왕 LED 페트 벽목은 어떻게 잘라요? 밤에 몰래 공부할 때 인형들이 잠을 잘 때 그리고 설명할 때 좋은 오왕 LED를 만들어봅시다. 많은 재료들 중에서 동그란 페트병을 찾아줍니다. 비닐을 벗기고 버니어 캘리포스로 크기를 측정합니다. 제가 가진 페트병은 지름이 70mm네요. 둥근 LED 형상을 위해 페트 벽목을 자르려 하는데요. 뭘로 잘라야 할까요? 가위요? 커터칼이요? 톱입니다. 톱질을 하기 위해서는 물체를 잡아주는 바이스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바이스가 페트병보다 작았고 표면에 상처가 나서 손으로 잡고 잘랐습니다. 대신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로 코팅된 장갑을 착용하구요. 페트병을 자를 때는 뚜껑을 꼭 덮고 잘라야 합니다. 그래야 형태가 잘 잡혀 있습니다. 먼저 천천히 톱질을 내어줍니다. 어느정도 자리가 잡히면 두꺼운 페트병목이 톱으로 잘라졌습니다. 톱으로 잘린 면은 굉장히 거친데요. 사포로 살짝 다듬어줍니다. 페트병 아래는 칼로 먼저 흠집을 낸 다음에 가위로 잘라주면 됩니다. 페트병을 사포로 다듬었어도 아직 거칠거칠합니다. 이때 꿀팁은요 다리미로 살짝 녹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톱으로 잘랐던 목 부분과 가위로 잘랐던 아래 부분도 살짝 녹여줍니다. 너무 오래 녹이면 페트병이 찌그러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페트병이 준비되었다면 팅커캐드로 LED의 다리와 받침을 모델링하고 3D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준비된 재료들을 합체하면 다리가 2개인 LED가 왕! 다리가 4개인 LED도 왕!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아! 야, 이제는 마디 자막은 자막은 롱 자막은 자막은 롱 자막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